우리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무득점입니다.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에요, 현재까지. 골이 좀 터져야 되는데요. 우리의 공격권입니다. 저런 실수를 자꾸 유도해내야 됩니다. 한 발을 더 떼야죠. 한 발이라도 더 떼야 됩니다. 저희 지고 있습니다. 한 발 더 떼야 돼요. 걷어내고 있습니다. 뒤에 허재. 이영색 따라갑니다. 허재에게. 그러나 볼 패스 미스. 양 팀 저로 많이 치셨어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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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반대, 반대. 3명. 수비 3명. 측면으로. 접고. 용병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저희가 쫓아가는 골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그렇죠. 그럼 더 힘이 날 텐데요. 그렇습니다. 쉽습니다. 김광식 반대쪽으로. 모태범 좋아요. 역습 찬스. 역습으로 가야죠. 김병현은 또 달려야죠. 올려줘야죠. 올려줘야죠. 김병현 불사렸습니다. 모태범 비어있죠. 안쪽 근처. 업사이드 아닙니다. 업사이드 아닙니다. 박태환, 박태환 슛. 다시 한번 박태환 슛. 골. 박태환. 박태환. 경기가 안 끝났어요. 아직 경기가 안 끝났습니다. 마지막 골이 나왔습니다. 박태환의 마지막 골. 2대1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. 잘 나온다. 오케이. 잘 나온다. 모태범의 그 커트부터 시작해서 김병현으로 이어지고 김병현에다 크로스. 좋았어요. 이제 한 골 섭니다. 만의 골이 나왔습니다. 박태환의 만의 골. 2대1입니다, 2대1. 굿,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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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